하 일단 야경보면서 잠들겠습니다 와 절경 절경 만세 미쳤다 베타버전에서 아 아닌가 반경속으로 원이랑 비슷한 쉣 원이랑 좀 비슷한 맵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은 방독면으로 바꿔 끼구요 오우 쉣 장난해? 아 빡치네 또 그리고 방독면 버그 생긴거 같은데 자 일단은 야 여기 근데 보통이 아닌거 같은데 아이씨 아 나 이게 제일 싫어 그 그거 같아요 이거 메이플스토리 있는 해숙 같아요 나 여기 너무 싫어 여기 메이플스토리 있네 숲이에요 내가 왜이렇게 조심히 다녀야되냐고 오케이 이거는 돈은 좀 되는거지만 제 목표가 아닙니다 제 목표가 이빨 나는 이게 목표입니다 좋았어 그리고 저기 안쪽 공간이 제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네요 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장식인가 자 이제 조심히 다시 되짚으면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네 저기가 나가는 구멍인가 오우쉣 오우쉣 그 다음은 여기로 아 나왔다 저기도 갈 수 있나? 넌 뭘 훈련하니? 숨겨먹는 거 훈련하네 자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되냐 어 자고 갈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를 결정해야 돼요 잔리야로 가면 집으로 가려면 여기서 여기로까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꽤 쉽지 않은 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자고 가는 게 맞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방독면 벗고요 또 방독면 버그가 걸렸기 때문에 어 세이브하고 헛닥해야 됩니다 자 하 버그 와 이거 뭐야 너무 맛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지구네요 지구 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지구고 달이고 자 돌아왔고요 지금 딸피인데 아 약이점 많이 없는데 여기로 가면 팩토리고 잠깐만 여기 맞지 아 자유야는 저기로 가야되네요 집으로 갈라해도 저기로 가야돼 집으로 갈라해도 저기로 가야돼 아 그러면은 그냥 갑시다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보다 밤에는 어그로가 덜 끌려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는 꼬만한 생각 이겠죠 집은 여기 위에 있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내가 아까 있던 곳인가 와 밤에 이상현상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거 진짜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와 이거 한숨 자야 됩니다 이거 이거 하루짜리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은 집이 어딨는지를 찾아야되겠는데 여기 위에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이 있나 오우쉣 오 사다리있다 너 올거니? 여기? 이건 안걸리겠지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뭡니까? 오오 여기 잘 수 있는 곳이다 서리제이 업더 힐 프롬 더 트럭에 리젠을 갖다놨대요 업더 힐 프롬 더 트럭 트럭으로부터 언덕에 어디를 말하는 거지? 업더 힐 저기 아까 트럭 말하는 건가 자 일단 야경 보면서 잠들겠습니다 와 절경 절경 만세 미쳤다 저기에 무슨 그 석탄 발전소 굴뚝같은거 부서지면서 공중에 고정됐네요 자 일단 지금 시간이 그렇게 늦지는 않았는데 아 이거 엄청 빛나네 어그로 걸리겠다 일단은 정비하고 자도록 할게요 오케이 상태 좋고 세이브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다시 일어나면 아까 거기서 지키고 있던 애들을 잡고 잔리아로 간 다음에 잠깐만 나 집으로 가면 되네 잔리아로 가는게 아니라 집으로 가면 되는구나 잔리아로 가서 집으로 갈까 아니면은 요쪽으로 돌아가서 어 빌리지로 갔다가 여기로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건 너무 멀고 팩토리 아 잔리아를 통해서 가는게 낫겠네요 자고 나면은 저는 이지기 때문에 저게 되구요 그리고 통조림 하나 먹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나만 넘치는게 통조림이기 때문에 먹어 요정도면은 뭐 충분 한거 같아요 오케이 갑시다 어 어 2반 아 갑시다 오케이 어 독가스 조심 오우 쉣 깜짝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깜짝이야 저기에 애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는걸 알죠 아 여기 아니구나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시간을 40분이나 소모해버렸어 자 이쪽으로 저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위쪽에서 공격할 수 있어서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 저 트렁 말하는건가 자 이 돌 뒤에 숨어서 싸워야되나요 자 일단은 교체해주고요 오우 쉣 여기 엄폐 못하게 되어있네요 자 세이브 아 이거 이거 너무 가까워서 얘보다는 오우 쉣 오우 쉣 야 밑에도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 신나서 달려가는거봐 얄밉네 자 다시 아 여기 어디죠 오케이 오케이 아까는 여기 가까이에 한 명 있었거든요 오우 쉣 오우 쉣 어디야 쟨가요? 오우 쉣 앗 상대방에 아 3번이야 이거 로드하면 어그로 풀려 있겠지 리젠 됐어요 넌 뭐야 또 오케이 아씨 아프다 잘 막았습니다 오우 쉣 깜짝이야 더미 더미라기보다는 좀비 이 소리는 저기 그 샤드 주는 언어말리 같애요 그죠 2층에 있는거 같은데 오우 쉣 해치웠나 더 없겠죠 나에겐 세이브라는 것이 있으니 무지성 노트 셀프 스태시 넘버 세븐틴 강 너머에 다리 아래 콜크 호즈 콜크 호즈 어디더라 잘리아면 여기 잖아요 다리 아래 오드벤스도 세기 아니기 때문에 파라벌이구요 오케이 오우 무거워 30키로 넘었어 샤드 아 이건 나중에 읽을게요 좀 기네요 와우 8K-74 어 M4A1? 생뚱맞게 M4A1 매거진을 주네요 오케이 와 36km 미쳤다 걸어다닐 수 다 있나 자 이제 자일리아 맵으로 이동합니다 돼지가 됐어요 기어다닙니다 야 이거 지름길이 가까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것도 일이네 자 저쪽으로 쭉 무지성 돌격하면 되거든요 뭐야 왜 계속 떨어지는거야 담배가 자 이쪽으로 쭉쭉 달리면은 제가 맨날 그 집으로 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팩토리 쪽을 지나면서 저격수 한 명 있을텐데 그 녀석은 이제 조심해주면서 오우 쉣 저건 또 뭐야 저게 뭐죠? 무서워 아니 내가 뭘 본거지? 자 다시 그 전차가 오면은 피해서 가야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니면 그 불빛이 나오는 곳 쪽으로 저격을 해가지고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전차다 전차를 한번 눈을 피해야겠어요 제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어서 어그로 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얼굴도 안 내비치는게 오케이 쟤한테 걸리려나? 어우 쉣 걸렸다 나 그거 떨어뜨렸어 프로그색 어디갔어 또 아 맨날 없어져 버그 진짜 아 이거 때문에 다시 해야돼? 어 저기있다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날아갔지? 이게? 진짜 말도 안되네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잡았어 큰 피해 없이 왔어요 전차는 또 안오겠지? 와 전차도 있네 아까 그니까 그 이 뭐라 하죠? 그 순차를 돌고 있는 전차였는데 페트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분명 반경 거리에 따라서 데미지 줄어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쉬는 집인가? 우와 저런 것도 있구나 오케이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쉣 쉣 쉣 쉣 쉣 쉣 쉣 쉣 쉣 아 분명히 이거 쟤네들 좀 소리가 작아진 것 같은데 오오 우와 요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은 지도상에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것 같아요 아 한번 자야지 하얀색이 되는 건가 보다 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력이 좀 떨어져 있으면은 저희 가서 한 시간이라도 자면은 저한테는 이득입니다 저기 저기 한 명 있거든요 항상 조수가 한번 돌았기 때문에 아마 저기 있을텐데 나는 마주칠 일이 없나? 뒤로 구멍이 안 뚫려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집이 보인다 오케이 안 들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아 하아 좋았다 졸버플레이 만족스럽습니다 저기 안쪽에는 병사들이 다시 유믹들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네요 자 여기는 많이 와봤던 곳이니까 오케이 처리하고 여기로는 못 아 못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물을 건널 때 체력이 까지는데 그거 상관없네 생각해보니까 나 어차피 집에 가는데 뭐 이게 바로 스토리보드 뭐야 진행을 안해 뭐지? 왜 앞으로 안 가지?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원래 됐었는데 나 이번에 저장했나보네 또 퀘스트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하하 수영 한번만 더 해볼게요 미련이 남아 예쁘게 아 이거 무거워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저기 좀 얕은 데 있는데 사실 저기 왼쪽으로 한번 가 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점프! 으! 고개를 조금만 더! 아 아까워 안됐네요? 무게가 무거우니까 물에서 나아가지를 못해 그냥 갑시다 어! 나 빨라졌어! 아 이게 무게버그가 있거든요? 보면은 파란색이죠? 이게 반경 속으로의 무게버그가 있었습니다 저 기억나요 무게버그가 있어요 아 다시 돌아왔네요 저장했다가 로드하면은 잠깐 동안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그런 버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힘들었다 이번 저장 고칠 것도 많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대신 그만큼 파밍한 것도 많기 때문에 퀘스트 보상도 장난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뭐 사이드로 주운게 꽤 많이 있거든요 세이브 해야돼 지금 배터리 부족해서 갑자기 꺼질 수도 있거든요 뭐야 이건 어! 프로브색 여기 하나 떨어뜨렸었네 이렇게 게이드 아아... 힘들었다 일단은 물건 파는게 최우선 지금 너무 무거워서 돼지대가지고 메탈슬러그 아이템 많이 먹으면 돼지대잖아요 그런것처럼 돼지대거든요 웬만한거 팝시다 수집요소가 있는 것들은 놔두고 이거 파는거 맞죠? 850원 와우 이거 M9이죠 한개 이거 세놔야됩니다 몇개를 살지를 정해야되기 때문에 이거 파는거 맞고 한개 한개? 어? 뭐야 이거 담배 한갑 담배 한갑 권총 두.. 두개? 버크샷?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어... 권총탄 두개? 어... 7-51 하나 하나밖에 안 썼어? 두개 오케이 오케이 어... 실수로 로드 누르면 너무 슬프겠다 하나 둘 셋 어디갔어? 아... 또 이놈의 버그 어 아니네 버그는 내 눈이 버그였다 오케이 오케이 3,000원 리페어 할거 많습니다 요거 총기는 한번 수집해야되죠 자 완료 이번에도 여기있는건 안썼고 얘를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리 칼도 수리 apply 아 맞다 이것도 수리야 되는데 칼 칼 어 헬멧 방어구 apply 얘네들은 빠르네요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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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뭐하면 되죠 편 저거 메모 안읽은거 하나 읽어봅시다 하... 요거 안읽은게 있었죠 어... 어... 세이브 해두구요 일단 요거를 정리합시다 M9 이거 수리해야되는데 그러고보니까 요거는 서브소닉 같은 탄인가요? 같은 탄이네요 근데 서브소닉은 안쓰긴 하는데 나는 팔아버립시다 팔아버립시다 수리 벅샷 와... 칫솔 프로그색 초코바 이거 뭐죠 M4A1 음... 여기 두면 되겠죠 세울 수 있나? 오케이 통조림 라이터 어... 어... 이거 다른거구나 이거 안쓰는건데 암호피어스가 아니면 별로... 소용이 없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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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필요할까? 권총탄창을 세개나 들고 다닌다?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여기 여기 올려두겠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자 됐구요 어... AK 야 노란색이네 또 이거 제가 수리의 손길을 AK 는 수집 수집에 가치가 있지 않나?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세이브하고 인사드릴게요 어... 고생많이 했습니다 안녕 안녕 털 beg Monsters 1 하... 로레 틀어놓고 AK를 제가 닦는 이유는 또 AK가 그 감성이 있잖아요 AKM보다는 그래서 좀 닦아두려구요 아 이거 세이브하면 꺼지지 노래 또 네덕 pela 버스트가 배터리가 없어서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꼼꼼히 하면서 어! 됐다! 왜 이렇게 빨리 됐지? 이상한데? 또 왜이래? 또 왜이래! 뭐야 또 어디갔어? 뭐야 또 어디갔어? 클리닉 로드에 문제가 생겼네요 얘는 된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패치하면서 수리가 좀 쉬워지게 바뀌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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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K는 어 네임드 소총이죠 AR-15 중에 굉장히 네임드 아니겠습니까 또 크으 멋있습니다 때깔 좋다 자 저는 진짜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